운좋게도 요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지영.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저거의 기세. 어머 지영씨 예쁘기도 먹네요. 그러나 제작진이 얄밉게 딴지를 걸어오는데요. 아하 완성요리 촬영때문에 못먹겠군요. 그래서 실시금지 처벌을 받은 지영의 작진은 도시락을 써온 부추전 데워먹기. 뭘 또 부어먹는거야. 온갖 구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먹는 지영. 같이 싸가는거야? 아니요 제가 싸우는거야. 배워먹는거야? 지영이. 배워먹는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가스비 받아라. 지금 하고 계시는거에요? 며칠째. 어쩔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하구요. 너무 배고파서 화장실 가서 소시지 한 번 먹었었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어차피 졌잖아요. 죄송해요. 지유가 준비하신다. 어차피 졌어요.